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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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계속해서 3번 우선은 우선은 2번 수선은 우선은 우선은 유 today 우선이 유 He was left by them? 네 오케이 그럼 6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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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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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12번 1번 2번 3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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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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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드 넘버? 와이드 와이드 오픈 바이 그래서 일단 4번에 턴이 아니고 턴드고요 턴이 아니고 턴드다 그리고 바이를 바이유가 아니고 몇 번에? 4번에 바이유가 아니고 바이미다 또 그 다음에 6번에 저거 어차피 생략해도 되죠? 바이어스 바이어스 생략해도 된다 그리고 7번도 바이 바이미도 생략이 가능하다 또 그 정도입니까? 그 다음 또? 3번에 I was made the computer 6 by her I was made the computer 6 by her 이렇게 한다? 5번 5번 잠깐만 이거 아까 렛트 렛트 에스 했지? 렛트 에스 했지? 아 렛트 렛트 에스 탈레 렛트 에스 되는거 같아요 자고 또? 바이? 네 또 네 또 바이 네 또? 짱그럽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콜오프가 뭔데? 콜오프 취소하다 취소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는 것을 좀 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장의 뭐를 찾아서 동사에 동사의 목적어를 찾아서 이 목적어를 뭐로 바꾸라? 주어로 해서 누가 뭐뭐 했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되어줬다 이런 의미의 문장으로 바꿔서 쓰라고 하고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주의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뭐지? 과의 제목이 뭐지? 네 지금 뒤에 사형식 사형식 그 회의를 그가 회의를 취소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시제가 과거니까 The meeting was called off by hi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The meeting was called off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이 문제 왜 나왔습니까? 5형식 그쵸 이어동사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어동사 또는 동사구의 수동태에서는 동사구가 동사의 덩어리처럼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며 이렇게 사용되며 그 다음에 앞에 b동사를 붙이고 pp형을 사용하면 수동태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데이가 헐 됐다 누구를 희밀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요 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잠깐만요 수미 전화 좀 하고요 아 걔 오늘 안 올걸요 왜? 걔 뭐 놀러가 물어봤는데 네?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뭐 할부의 집인가 놀러 갔는데 뭐 그랬대요 이씨 연락 전화 오면 되겠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 녀석입니까? 이 녀석이 지각동사죠 그래서 지각동사의 수동태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서 지금 이제 5형식인데요 이 문장 5형식이죠 왜냐하면 얘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격 보호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5형식에서 주의해야 할 수동태 그 문법적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니까 그가 이게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쵸? 시재가 뭔가 He was heard 이렇게 될 겁니다 He was heard 그가 뭐했다? 들렸다 이 말이죠 그가 하는 말이 들렸다 우리말스럽게 한번 그렇게 돼요 그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다? 얘가 더 이상 지각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지각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He was heard 그가 들렸다 뭐 하는 것이 To talk on the phone 하는 것이 아무도 발견을 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자기랑 다른 점을 얘기하라 했습니다 He was heard to talk on the phone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뭐 얘들은 물론 지금 여기서는 일반인을 생략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수동태로 바꾸라고 했어요 뭐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 취지에서는 그대로 쓰는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들렸다라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방법으로서 되돌려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3번 문장 또 금상의 문장 She made me fix the computer 했죠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답니까? 시켰단 말이죠 나에게 그 컴퓨터 고치도록 시켰다 그쵸? 그러면 She가 주어고 Made가 동사고 Me가 목적이고 Fix the computer가 목적격 보호인데 또 이 문장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뭡니까?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의 형태가 이렇게 됐다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수동태로 변환될 때 주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누굽니까? 그쵸? Me가 주어가 되니까 I wasn't made 이렇게 하는 거죠 I was made 내가 뭐였다 내가 지시받았다는 뜻이죠 I was made 그쵸? 내가 지시받았는데 무엇을 지시받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무엇을 지시받았습니까? To fix the computer 하는 것 그쵸? The computer to fix가 아니죠 그리고 2를 왜 없앱니까? 2가 있어야죠 I wasn't made 난 지시받았습니다 무엇을 to fix the computer 하는 것을 왜?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동사가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동사가 아니라고 형용사라고 형용사라고 입장받긴 어떤 시라고 됐습니까? 지각동사가 없고 지각동사도 없고 사역동사도 없는데 왜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냔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 문장 분석합니다 You should turn up the computer 너는 꺼야만 된다 이러고 있죠 무엇을 그 컴퓨터를 그러니까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더 컴퓨터가 목적을 그러니까 더 컴퓨터가 주어가 될 예정입니다 그쵸? 그럼 그 컴퓨터가 너에 의해서 꺼져야만 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얘가 나온 이유는 바로 어느 부분 때문입니까? 바로 그쵸? 조종사에 있는 수동태죠 그쵸? 그럼 꺼져야만 한다 할 때 더 컴퓨터 should be turned off죠 더 컴퓨터 should be turn off가 아니고 더 컴퓨터 should be turned off가야 되겠죠 B 플러스 P P가 수동태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습니까? 더 컴퓨터 should be turned off by you 너에 의해서 꺼져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팀 때문입니까? 동사구 때문에 동사구 그렇습니까? 4번 같은 경우엔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이기도 하고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이기도 하고 또 뭐이기도 합니까? 동사구이기도 하죠 두개를 섞어놓은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엔 동사구이기 때문에 그가 과거 래프에서 뜻은 뭡니까? 래프에 웃다 웃답니까? 그럼 래프는 뭐하죠? 웃기게 하다 웃기게 하다 비웃다 비웃다 중학교 2학년 수고입니다 웃기게 하다 여러분들 뭐 그 뭐야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는 거 할 때 아니 뭐 아 그 뭐지 그 아 그거다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음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 뭐야 토이스토리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왔는데 토이스토리를 가지고 리틀머메이드 나오고 인어공주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토이스토리의 뭐야 버즈 토이스토리 봤어? 아니요 안 봤는데 그래 모자 쓰고 뭐 카우보이 한 인형하고 그 다음에 우주비행사 로봇 그 뭐야 그 우주비행사 장난감하고 해가지고 뭐 따돌림 당하고 뭐 비웃고 하는 거 할 때 그때 래프에 중학교 2학년에 나왔던 수고다 아 그 아플로우자 입구 네 아니 그거는 2구 하나 나오는 거였고요 음 그래서 래프에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답니다 그니까 동사구 래프에 동사구로서 비웃다고요 그가 비웃음 당했다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힘이 목적이고 he was left at 하면 되겠죠 he was left at by them 그 다음에 we elected 수잔 our class leader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 얘가 출제된 이유는 뭡니까 일렉트 A가 그쵸 그래서 뭐 이번엔 뭐 오형식 문장에 수정된 거죠 오형식 문장 elect A가 A를 B로 뽑았다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수잔이 이 문장의 목적이고 our class leader가 목적이 고우니까 our class leader를 주어로 바꾸면 안 되고 수잔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과거에 뽑혔으니까 수잔 was elected 하면 되겠죠 조정 was elected was에 대한 답 our class leader by us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 다음에 7번 we won't let you watch tv all day long 자 이걸 수정태로 바꾸라고 왜 나왔습니까 몇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7번 문제는 몇 번 문제하고 똑같아 그렇죠 2번 3번 완전 똑같은 건 3번인데 또 좀 다른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좀 끊어있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얘가 목적을 줘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뭐하 음음음 바로 저기 뒤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너는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미래시제에 게다가 또 뭐도 있냐 하면 또 섞어놨죠 조동사도 또 있죠 조동사 있고 사역 동사고 수동탠데 바꿔봐라 조동사 있는 수동탠데 근데 let을 못쓰니까 너는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won't be allowed 그 다음에 더이상 이제 그 뭐야 아까 사역 동사가 없었으니까 tv 보는 것을 tv 보는 것의 형태인 to watch tv all day long으로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by me 라는 말 붙이면 이렇죠 you won't be allowed to watch tv all day long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나오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by me by me 를 쓰면 지금 뭐 그걸 로그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니까 이제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수동태로 바꾸시오라고 되어있어 문제를 잘 보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I push the door wide open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뭡니까 push in push in 그쵸 그쵸 뭐 하답니까 발짝 열다 그쵸 그래서 누가 뭐합니까 문이 발짝 열죠 나는 그 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밀어서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두입니까 얘는 어떤이지 어 어 어 활짝 열린 넓게 열린이죠 그래서 push a 어떤에서 몇영식 문장 오영식 문장의 수종태 때문에 나온 거고요 목저가 더더우니까 더더우가 과거에 열렸으니까 과거에 밀렸다 더더우 워즈 푸시드 그 다음에 와이드 오픈 그대로 붙이란 말이죠 오영식 와이드 오픈 바이미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서 뭐 지각동사라든지 사역동사라든지 동사구라든지 조동사가 있고 동사구라든지 동사구라든지 오영식 문장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걸 레슨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죠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주어진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만들어라 단 한 가지만 가능한 것도 있다 자 이분들은 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사형식의 수동태인거죠 그래서 뭐 give a b 가 기본 형태인 것들 그래서 offer의 뜻은 그렇죠 제안하다 제의하다 우리가 제안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짐에게 무엇을 그 이를 를 됐습니까 그러면 짐을 주어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짐을 주어로 해서 어떤 뜻이 됩니까 짐은 주어로 짐은 짐은 제안받지 않았다 라는 뜻이겠죠 제안받지 않았다 무엇을 보겠죠 누구에 의해 우리들에 의해 그래서 짐은 제안받지 않았습니다 는 뭡니까 짐은 그렇죠 짐 wasn't offer 짐 wasn't offered 무엇을 더 워크를 누구에 의해 by us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더 워크를 주어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목적으로 항상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더 더 워크 wasn't offered 그렇죠 더 워크 wasn't offered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to the to 짐 by us 그래서 그래서 offer ab는 offer b to a 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스포프로 피오가 지금도 명인 둘 다 되면 주의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가능한 거겠죠 어 어 잠시만 어 it's moment 흠 was made for new 갑니다 오케이 딴건 안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한번 this her person was wrote for 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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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new, I'm a new, I'm a new OK, 자신의 한국과 다른 것들 다 확인했습니까? OK, 여기는 명일이가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은 뭐가 있나요? 다 똑같다 4번에 아, 그러면 어떻게 아예 안 된다 OK, 보겠습니다 얘네 같이 풀어봤고요 에게 안된다 이승 그냥 왔다 자, 수행해서 한 번 여러분들 수술 공부할 때 사전 찾아보겠지 그렇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런거 보입니까? 쇼에 대한 무슨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까? 동사로 쓰일 때 과거형은 뭐다? 쇼드다 과거 문사형은? 쇼도 되고 쇼도 된다 ing 이렇게 붙인다 cc 이시주얼 때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타생형은 쇼미가 있다 통용사형이다 비슷한 말은 이런것도 있고 명사형으로서 비슷한 것은 이런것도 있다라는 정보를 요소된다면 예능도 지금 나오고 다양한 것도 지금 나오고 사전에 이렇게 고민되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여기 쇼도 해도 되고 뭐 해준다 쇼를 써도 된단 말이예요 쇼를 썼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잊어린다 왜 얘기 안했어 맞습니까? 다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big snowman was made A big snowman was made 한번 어떠세요? 커다란 눈사람이 만들어졌다 그쵸 For me 나에게 나에 의해서가 아니죠 받은 사람이 나란 말이예요 어? 여기에 왜 By my father는 왜 생각합니까? By my father 특별한 이유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략하면 안되죠 도대체 왜 생략합니까? 생략하면 안되는거죠 정보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 일반인이 만든겁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겁니까? By my father 있어야죠 행위자 만든 사람이 누군지 밝혀줘야되죠 받는 사람이 뿐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person was bought 답 뭔 뜻이에요? 이 주자비를 사다 구입되었다 안되겠죠 구입되었 네 알겠습니다 뭔 소리냐고 구입되었더니 그렇겠죠 이 시각이 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By는 형식 변화할 때 For me죠 행위자 By my grandmother 그 다음에 I was bought 됩니까? 안되죠 내가 구입되는거니까 이건 안되고요 뒤에꺼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네요 아 참 참 1번이란다 2번하고 3번하고 똑같네요 그 다음에 I was shown I was shown 난 뭔 뜻이야 내가 구입되었다고 오케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쵸 그냥 내가 구입되었다고 내가 구입되었다고 그 애인으로 내가 구입되었다고 그 애인으로 내가 구입되었다고 내가 구입되었다고 내가 구입되었다고 내가 구입되었다고 내가 구입되었다고 내가 구입했다는 얘기죠 내가 구입된다고 그렇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I was shown The album by Ted The album was shown to me 2로 쓴거 맞고요 The album was shown to me by T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단 으 으 으 자 이번에는 으 4 이번에는 뭐 칼로 칼질하기죠 누가 그녀가 위대한 교사로 무슨 시제 네 그래서 지훈이 he was considered a great future for by us 2번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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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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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7 7 8 9 9 6 6 6 7 7 8 8 9 9 10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2 11 12 12 12 12 13 12 11 12 A가 어떤 상태로 닮아도 리그가... 아... A가... 리브 A 어떠니 뭔 뜻이겠어 리브 A 어떠니 She left me speech-ness가 이런 뜻이니까 리브 A 어떠니 뭐겠어 A가... A가 어떤 상태로... A가 어떤 상태로...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고 어디 가버린다 A가 어떤 상태로 되게 방치한다 A가 어떤 상태로 되게 놔두다 리브 A 어떤... So... 지금 5형식이죠 So? So I was speechless 나는 할 말이 없었다 Because of her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하고 똑같은 문장이고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I left her crying 한 번 뭐야? I left her crying 나는 그냥 우는... 나는 그녀를 우는게 가버렸단 말이지 나는 그냥 우는게 그냥 가버렸단 말이지 우는게 내버려 뒀다 리브 A 어떤... 파인드 A 어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은 내가 5형식을 기본 형태 얘기할 때 Make A 어떤의 파생 형태인거죠 Make A 어떤 A가 어떤 상태로 만든다니까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로... Find A 어떤 상태로... Live A 어떤 A가 어떤 상태로... Live A 어떤 A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로... 내꺼를 두다 내표다 상태로 신경 안쓰다 그렇습니까? 네 4형식 문장 같은거는... Ask A, B Ask A, B A에게 B를 묻다 얘하고 얘하고 같지 않다 아 저게 4형식이에요? 예 Ask A, To Do A가 뭐뭐로 요청하다 이건 5형식 왜? 얘가 이걸 하니까 A보고 뭐뭐로 하라고 요청하는거야 그러면 이 To Do에 행동하는건 얘잖아 A다 목적어잖아 이건 5형식 Ask A, B하면 A에게 B를 묻다 그러면 May I ask you a question 이런식으로 쓰면 이건 5형식이잖아 그럼 니가 질문이야? 아... 이건 4형식 아... 터받았다 터받았다고? 아니 약간... 4형식이랑 5형식이랑 약간 조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A하고 B하고 같지가 않으면 4형식이라고 네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으면 5형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5형식 문화한테 So! 라는거 계속 붙이잖아 So! 그럼 consider A, B면 A를 B라고 생각하는거니까 A는 B다 니 consider her a great teacher니까 She is a great teacher 이렇게 되는거잖아 She was a great teacher So! Find A 어떤인 A가 어떤다는 상태를 깨닫게 됐잖아 어?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방에 사람이 있는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통기였어 그럼 I found the room empty 더 써 The room was empty 아... 그럼 그거 5형식 몇번 설명했는데 이제 아래 미치겠다 여기 5형식이잖아 예 응 응 응 응 응 내가 말 안쓰는거지 내가 말 안쓰는거지 내가 말 안쓰는거지 뭐라고 나와라 아, 학생들이 운동선에 땀에 피도 걸렸어 누구야? 어떤 남자 선생님이 여전히 서 응 이거 차례네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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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튜던트는 스튜던트야 어떤 스튜던트? 담배 피우고 있는 이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관계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사인거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구조는 그래도 여전히 뭐야? 캐치 A, B 캐치 A 캐치 A, 어떤 인상 어떤 모를 잡았다 그렇습니까? 써 써 더 스튜던트 월 스모 킥 그래서 5형식이라고 됐습니까? 문장 속에 그래서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걸 내가 5형식이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단어말고 뭐 새로 뭐 뭐 찾아본거 있나요? 몰라서 찾아본거 다 알고 있어요? 거의 가운데 그럼 내가 물어보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까? 그 온 대어 온이 뭐야 여기 온 대어 온 여기 온 대어 온 그분 자식 그분 자식 그분 자식 그분 자식 그분의 단순이 그 다음에 온 디어다 핸드 뭐예요? 반면에 반면에 시밀러 그리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우리 말을 바르게 영접해 보라고 그러네요 계속 네 이게 한번 그들의 부모들의 보다 모스트 영 메모셔도 대부분 내 omen??? 그러면 지훈이가 생각한 사람하고оть해? 네 같아요 이게 문제 puddim 탭 fera Taiki 여러분과 동사국니다 werd 있습니까 동사국에서 동사의 상태에서는 동사부분만 ppgomb 바꾸고 Kotler를 붙어 다녀야 Natural 앞에 유통 hustler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절을 고른 이유는 여기에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뭐한다보니 대부분의 어린 보살핌을 받는다. But eventually they must leave their family and start living on their own. 그렇죠. On their own의 뜻은 By them 아, by them이 아니겠구나. For them selfs 라고 얘기해주세요. For them selfs 가 뭔 뜻인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자, 이거 제기대명사 할 때 했던 건데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 지훈이는 여섯번째 하는거구요. 영예인은 네번째 하는거구요. 아 자, by one selfs 뭐였어? by one self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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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도움 없이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브 원색 까지 오브 원색은 뭐였어? 오브 원색 오토매틱컬리죠 오토매틱컬리는 뭔데 저절로 오토매틱컬리죠 오토매틱컬리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토매틱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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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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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분석해보면 되겠죠? Warriors Without 얘는 이렇게 되겠죠? And Playing Paces 이렇게 되겠죠? 미투 신고를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 그러면 이번엔 누가 주문한 채널이? 마오리 마오리 레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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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란다 레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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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2 으 으 으 으 이거 1 해에 요거 뭐 약간 치려고 또 ¿ле 0 주사다 자 vida 아 아 아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 음 추측하면 나쁘지 않았는데 찾아봤으면 으 으 으 으 자 이강아 이제 숙제 제때 제때 좀 하자 으 으 아 아 으 으 이렇게 으 으 으 어차 으 들 으 마오리족들은 그들의 얼굴을 페인티드 했다. 어떻게 왜 착허 숱을 가지고서 얼굴 시커멓게 막힌을 치였단 말이죠. 전투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얼굴 시커멓게 칠했대요. 전투하기 전에 얼굴 시커멓게 칠했대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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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있다. 그들의 얼굴 시커멓게 칠했대요. 그들의 얼굴 시커멓게 칠했대요. 그는 그의 얼굴 시커멓게 칠했대요. 그리고 이래요. 무거워하게 하려구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되요? 그럼 데이에 대한 얘기해줘요. 아이야드 마이피플 통의합니까? 아니, 마이킹즈. 그렇죠, 마이킹즈죠. 마이킹즈가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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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요. 왜 마이킹즈입니까? 물표씨를 배틀 전에 해선 안보니까. 설명은 이상하구요. 계속 해보면 근데.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비핀. 응. 그것들이 못 외워질 필요가 없게 하려고. 칠해질 필요가 없게 하려고. 이것 좀. 그것들이 칠해질 필요가 없게 하려고. 뭐가 칠해질 필요가 없게 하려고. 뭐가 칠해질 필요가 없게 하려구요. 마이킹즈가. 응. 왜 얼굴을 이렇게 칠합니까? 얼굴을 왜 칠해요? 얼굴을 왜 칠하겠습니까? 나 안볼려구요. 나 안볼려구요. 나 안볼려구요. 위장. 위장. 아, 그렇죠. 나이스 겟싱. 눈이 시대에요.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하는거에요. 무섭게 보이려고 해요. 네. 마오리족은. 상징적으로 마오리족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오리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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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이게 아니. 아가리족은. 넌 뭐에요? 마오리족. 어? 마오리족은. 마오리족. 마오리족. 어. 밤에 길가다 이런 사람 만났어 봐. 아. 혀에 뭐. 뭐. 왜 밤에 길가다 이런 사람 만났다 생각해봐. 그렇지. 어? 전투전에 왜 얼굴에다가 수츠를 이렇게 그립을 그렸겠냐고. 어? 어? 스캐리. 페이스 만들려고. 어? 프라이트닝 시키려고. 상대방을 프라이트닝 시키려고. 어?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귀찮아졌단 말이에요. 귀찮아졌어. 그래서 아예 뭐 했어. 어? 문신했어. 문신했단 말이죠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워리어스 위덕. 그러면 이 부분에 해석. 해석도 안 된다. 미치겠다. 너가 전쟁 아니야 전쟁. 그럼 워리어 가르칠게. 전사 전사. 아직 있어. 월이 전쟁하라니까 워리어스가 전쟁. 워리어스 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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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presence rich kot. 워이틴. 워리어스 위덕. 워이틴. 워이틴이. 워리어스 Stage свой. 워이틴이. aun지만. 워이틴을Joj Want. 워이틴이. 워이틴이. 워이틴. 워이틴이. 왜 냈을까? 이거 도대체 왜 냈을까? 이 문제는 내.. 이 볼드.. 저거.. 뭐.. 계속 얘기해 본거에요 어.. 리퍼2.. 니들 고2 수업하고 너무 차이 난다 어? 내가 이거 딱 얘기하면 딱딱 튀어나오는데 환장하겠네 리퍼2가 동사 구니까 어? 리퍼2가 동사 구니까 동사 구가 있는걸 지금 이미 수동태가 돼있지 지금 어? 여기 딱 생긴거 봐봐 이미 수동태가 돼있잖아 그럼 이번에 문제는 수동태를 뭐로 바꾸란 말이야 능동태로 바꾸란 얘기 지금 어? 그리고 잘 봐봐 어? 잘 봐봐 여기 이게 동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어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생각하면 되나? 이거 봐봐 전사들이 뭐로 불렀다 플레인 페이시즈 플레인하면 뭐 그냥 뭐.. 뭐.. 아니? 강력한.. 아니요.. 워리.. 워리어즈 위다웃 디즈 페이셜 마.. 마킹스인데 어? 이러한 얼굴에 표시가 없는 전사들이 뭐라고 불렀다? 플레인 페이시즈라고 불렸대 아무것도 없는 얼굴 매끈한 얼굴 어? 반순환.. 플레인의 단어적인 뜻은 반순환이야 플레인 플레인 요거트라고 혹시 마트 가서 못 봤어? 어?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얼굴은.. 페이신.. 페이신.. 얼굴의.. 그니까 이런 얼굴에 문신이 없는 전사들은 플레인 페이시즈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자 여기 워리에 대한 얘기 여기 데이가 생겼됐죠 데이는 뭐 되죠? 데이야 워리어즈 워리 컨실데드 소셜 레벨스 그니까 얼굴에 아무 표시도 안한 전사들은 플레인 페이시즈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반역자로 여겨졌다 어? 그니까 왜 너희들은 왜 우리 규칙으로 안따라? 어? 불이익을 놓단 얘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뭐 할 수 밖에 없어? 타투잉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남자라면 와 아마 이만큼 긴 질문하는데 제가 더 걸릴 것 같아 이 문질뼈야 그러면 니들 했는 답은 택도 아니죠 이 문장을 단순화 시켜봐 지금 문제는 거 데이 워 리퍼드 이렇게 되겠지 데이 워 리퍼드의 뜻은 뭐야 그들이 불렸다 투 에즈 플레임 페이시 뭐라고 플레임 페이시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여기에 바이 댐을 되살려 놨잖아 지금 바이 댐을 그쵸? 그러면 이게 목적어 목적어가 되는거죠 그러면 데이 워 리퍼드 투 댐 에즈 플레임 페이시 됐고 댐을 첫 코덕 여기다 풀어놓으면 되잖아 어? 어? 에이션트 그 답은 에이션트 마우리피포 리퍼드 투 워 리어즈 위다웃 디즈 페이셜 마르킹즈 에즈 플레임 페이시즈 여기까지 데이 였으니까 이 데모로 갖고 갖다먹고 지금 푸어넣고 나와버립니다 페이.. 뭐? 얼굴이 얼굴이 약간 말해주셨잖아 페이셜 얼굴이 페이셜 소프 페이셜 소프 페이셜 소프 페이셜 소프 아.. 비누 세안용 비누 어? 헨즈 소프 말고 네 미용 비누 또는 세안용 비누 바디 소프 지금 바디 바디 한 몸 닦았을 때 쓰는거지 여기 나와있어 다 나와있어 리퍼 투 ASB가 A를 B라고 부른대요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면 고대 고대 마오리 사람들은 불렀다 누구를 워리어즈 위다웃 디즈 페이셜 마르 얼굴에 이러한 표시가 없는 전사들이 뭐라고? 플레임 페이시즈라고 불렀고 그리고 소셜 랩하우스 파괴적 관역자로 넣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지금 많이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 난리나기 시작했어 여기도 지금 궁금표시 왜 돼있어 여기 궁금표시 돼있네 오케이 그러면 잘됐네 쏘댓 없다치고 이 뒷부분 없다치고 응 이거 대로 바꿔봐 이벤트로리도 잠깐 빼고 응 그렇지 펑트 메이드 펑트 메이드 메이드 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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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두 염두 펑트 펑트 으 아이프를 어떻게 한 번 한 번 끝나게 배워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눈동퇴를 했을 때 뜻은 뭐야. 일단. 그냥 타투는 영구적인 편식이다. 타투는 영구적인 편식이다. 그럼 끊어있기대로 해석해봐. 끊어있기대로 해석. 이거겠지. 타투잉 메이드 더 마킹스 퍼머넌트겠지. 능동퇴로 바꾸면. 더 마킹스 월 메이드 퍼머넌트 바이 타투잉은. 타투잉 메이드 더 마킹스 퍼머넌트겠지. 능동퇴로 바꾸면. 그럼 내가 이거 왜 능동퇴로 바꿔보라고 했어? 저게 더 위치가 안 바뀌지 않나요? 메이크. 퍼머넌트 뜻이 뭐야 퍼머넌트. 무슨 품사야? 퍼머넌트. 그래. 그러면 뭐. 그래. 몇 형식이야 능동퇴됐을 때. 오형식이잖아. 오형식을 수동퇴로 만드니까 이렇게 됐다고. 타투잉 메이드 더 마킹스 퍼머넌트. 타투잉이 메이드 했다. 무엇을 더 마킹스. 그러한 표시를 어떤 상태로. 퍼머넌트한 상태로. 메이크의 어떤. 그걸 수동퇴로 바꾸니까. 더 마킹스 월 메이드 퍼머넌트 바이 타투잉이 됐다고. 이따에. 그럼 한 군데 더 있죠 여기. 이따에. 저것도 그러면 저 앞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지금. 지금 수동퇴는. 데이월. 아니지. 참 미안. 이대이지. 그치. 데이월 워리어즈 위다우 디즈 페이션. 마이킹즈 월 아이 마이킹즈 월 컨실드 소셜 레벨즈 바이 에이셔트 마오리 피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에이셔드 마오리 피포 그렇지 컨실데도 했다 볼씨들도 품 된 소셜 레벨즈 템 철포로 품은 되지 그래서 에이셔드 마오리 피플 컨실데도 워리어 소위 다우 디즈 페이셜 마이킹즈 소셜 레벨즈 그래서 모의 씨를 컨실데도 에이 b 명사 명사니까 그래서 에이는 비다 데이 월 소셜 레벨즈 워리어즈 위더 디즈 페이셜 마이킹즈 월 소셜 레벨즈 오영수입니다 이거 아 으 팝업창 아 에이를 해속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팝업장의 목적이 인텐션을 묻고 있죠 그가 퍼펄스를 묻고 있죠 일단 이런거 같으면 해속을 할 수 있고 안해석하면 되겠죠 유일의 기부는 체스 2위인 어 뭐 헌드러 달러주 캐시 프라이드 는 은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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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으 으 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사용하여 끝 관계사까지 갈 것도 없는데 수동차에서 헤매고 있는데 다른 부 coming еля포들 뭐라고? 살이 요렇게 하던지 아 저거 저거를 If you like 아 왜 얘를 왜 이거 제 끝에 가야되지 아 기브에 이 아 아 투 부동산에 뭐니까 형용사적 용적이니까 얘를 한덩어리 취급해야 되니까 이 사이에 뭐가 못 뛰어 들어가는거죠 미래 기브 이어 체스튼 위너 워헌 뭐 알파보 헌으로 캐시 프라이즈 하든지 아니면 위의 기부와 체스튼 위너 파이벌 워다우 캐시 프라이즈 투 유 이건 이거 왜 굳이 해석하라고 시켰을까 수능된 능동 텐데 지금 사용식이 사용식 그쵸 분명히 남아있는거 하나도 해야지 하나도 있잖아 사용식이니까 그걸 해줘야지 뭐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체스 투 위너 파이브 헌드로드 다우아 캐시 프라이즈 윌 비 기 이븐 투 유 바이 어스 이 한덩어리 라니까 어 한덩어리 왜 한덩어리입니까 500달러 캐시 프라이즈를 받을 기회 기회가 주어질거에요 500달러 받을 기회가 주어질거에요 이 사람 우리말로도 아 아 아 아 이제 여러분들 시험분제는 이 판별로 안나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valuate and help improve the MNNNZ.com website. Participants involves filling out a short questionnaire that will just take about 5 minutes of your time. In appreciation of your valuable feedback and time, you will be given a chance to win 어쩌고 어쩌고 prize by us. It's not dangerous. Take the survey. I'm going to ask you about the tool with this. To read this. I'm going to ask you about the tool with this. I'm going to ask you about the tool with this. Participant EO. I know you would ask yourself to stop, but you will need a command. I guess what it is coming to participate EO? Yes, I am NOT sure if youと. It is work. Your name is mine. Okay. contradictory. Excuse me. 네, 일단은 투 이벨루에이터에 대한 얘기 명사형법이다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다음에 improve에 대한 얘기 뭐 단어뜻은 말고 내가 단어뜻은 다 얘기했는데 improve에 대해서는 내가 왜 믿는걸 음 그 다음에 feeling out 일단 feeling out은 뭔데 feeling out 여기도 나있네 feeling 형태에 대한 얘기 작성하다 동명사란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death에 대한 얘기 왜 자꾸 물어 내가 물었는데 으흠흠 야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없어요 웰컴 환영한다고 하고 있죠 커벅창이 뜨면서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read this 뭐예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would like to get you a valuable feedback 누구야? 그쵸 여러분들의 비중한 피드백을 얻고 싶어요 You are invited 너는 초대받았던 얘기로 I'm a two parties in our study 연구에 참가하는 것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 Evaluate 하고 Evaluate 하고 그리고 여기 또 2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그러니까 평가하고 향 평가하고 그리고 돕기 위한 연구 뭐 하는 것을 향상시키 연구 그리고 웹사이트의 기능 개선을 기능을 평가하고 또 개선을 도와줄 그런 어떤 연구 과정에 participate in 하도록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participants in Bob 누가 뭐 한대요 참가자들은 포함된다 참가자들 하려면 아무래도 생긴게 이렇게 참가 이렇게 참가하는 참가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참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야 이 부분의 해석이 엉뚱한 안드로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 뜻이야 참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죠 짧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참가하신다면 어떤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짧은 것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appreciation 감사를 나타낸 그래서 in appreciation in appreciation of your valuable feedback and time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피드백과 시간에 대한 보답으로써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비지엔 이런게 있었죠 in return in return in return of in return of you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n return of your valuable feedback and time you will be given a chance 그렇습니까 캐시 프라이즈 받을 기회 캐시 프라이즈를 준다는게 아니고 그렇죠 받을 기회를 준대요 이걸 준다는게 아니고 받을 기회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뭐 다시 추첨하겠다는 얘기에요 추첨 추첨을 통해서 500% 캐시 프라이즈 주사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가면 안되지 우리는 완벽주의자 늦지 않아 꼼꼼하게 보장 문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줘야죠 너무 길죠 음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네 이렇게 끊어가지고 MN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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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articipate in a MNMZ 자 너는 뭐한다? 초대받는다 행위자 나오네 아 어 뭐하는 것을 이렇게 명구해 MNMZ 인마이트 MN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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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이트 MNMZ MNMZ 2 MN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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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거죠. 또 5형식이래요. 그니까 인바이트는 사역동서도 아니고 지각동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니까 능동태일때도 To Do가 있었고, 수동태일때도 To Do가 있는거고 명선용법이죠. 그니까 수업을 모래해야될것 같습니다. 왜? 이제 하나 했대요? 아 뭐야, 뭐했어? 자, 여기서 빈칼에 알맞은 정치사를 명단합니다. 빠르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이 제대로 생긴다. 계속 헛다리집고 해석도 안되고도. 그래도 저는 좀 cc%를 믿는데. 자, 니들 있잖아. 수업 준비한다고 해온거는 뭣밖에 없는지 알아? 단어밖에 그나마 안찾아서 명인이 다 단어를 쳐다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축축성으로 하면 돼요. 아, 예. 근데 축축, 센 말로, 센 말로. 축축성을 좀 기르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명인부터 가볼까? 기초night wave. 응, constitutionXper because …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 계속해서? Phineas,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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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elia, bombs, and present. 그리고 사나이자 sponsorship 오케이, 123번. Phineas,でしょう Trung 我s,ock 60 East, 3번. You interested in our 4? 그래서 innovation. 5번 5번 디즈 게이닝 웨이트 그래서 실전 해발리는걸 얘기해줘 1번 내 생각에는 보다 나머지 이번이 투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우를 스쿨 스쿨 이즈 넌 어쩌구 이츠 객대 버템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우리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팀이 된거죠 그쵸? 우리 학교는 뭐로서 유명하나 베스키플 팀으로 베스키플 팀으로서 알려져있다 학교인지 알았더니 학교가 아니고 뭐다? 사문 뭐뭐로 알려져 그쵸 학교가 아니고 뭐로 알려져있다? 사람들이 학교가 아니고 뭐로 알고 있어 뭐고 팀으로 알고 있어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 학교는 왜 유명하니? 우리 학교의 위성이 있대죠. 그렇죠? 알려져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노로 문으로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렇죠 그렇죠 또 그게 다야? 그리고 저거 1cm 직격 또 셋틀링 셋틀링 대신 왔다 또 그게 다야? 아 위 아 저거 대신 뭐 바꿀 수 있지 않나 이거 한번 바꿔줄 수 있는가 넷 넷 셋틀으로 바꿔줄 수 없다 그랬죠 왜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그랬는데 아 저거 만약에 합쳐지면 대수로 할 수 있고 요렇게 관계 대명사 네 앞에 이게 있으면 계속 좀 니가 뭐로 바꿔줄 수 있지 않나 그랬지 뭐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 잎이니까 엔드 데이가 아니고 엔드 잎인걸로 그리고 데스로는 바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들에게 달이라고 알려드렸다 사람들이 달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는 우리 제안에 관심이니까 그렇고 다음에 뭐 이렇게 됐구요 가본도 됐구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것 할지 있는 것에 걱정한다 아 이렇게 단계에서 문장을 보기와 같이 고쳐서 어떻게 고쳐 놨느냐 이리즈 샷 대기 이즈벨이 씹시어 불쌍 씹시오가 뭔데 진실 대화 진실 뭐 진심으로 진실된 그럼 이거 뭔 소리야 이즈벨이 이즈벨이 씹시오가 그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매우 진실한 진실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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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포 바이템 그러면 이 노트 바꾸면 바이템 생각하다 뭐 에이 에이 대이 데이 데이 세이 데이 지어 베리 선지요 펄세 그리고 배워 쪼 놈 수 또 하셨습니까 아 네 그래도 그래서 기일즈 샤드 투비 아베리 신세 그래서 그는 그는 일컬어진다 투비 어리 신시어 펄스 일아 뭐 그렇습니까 ota We are very sincere person 이라 그렇습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매우 진실된 사람이라고도 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It is a thought that she has a great knowledge of Korean history 이를 바꾸면 이번에 지은건죠 She is the thought of her She 좀 보고 할까요? She is the thought of To have a great knowledge of Korean history 뭐 같다 보이나요? She is the thought of a great knowledge of Korean history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2번 A politician 이.. 시연 이.. 시연 이.. 시연 이.. 시 연 으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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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브라이드 에이 브라이.. 아 미안합니다 브라이드 허허헸 브라이드를.. 위안 브라이드는 왜 신분인데 브라이드지 오케이 3번 이.. 시연 . . 인 Māori인 인спектив 인спектив 원살임 원살임 원리를 띄우더 투비워먹는 유조 오케이 여긴 응 응 무슨 말이야? 일단은 단번은 잘 모르겠고 단번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는 To have a taken To be taken To have a taken 그리고 여기서 바꿀다 제사는 take a bribe로 바꿀다 단번은 좀 잘 될 수 있을 때 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A great knowledge of korean history 는 그런 뜻이겠죠 그쵸? 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겨진다 이 말이죠 언제 여겨져요? 언제 갖고 있어요? 시제가 딱딱 맞으니까 단순한 2부 영상 2D에 동성을 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she thought hammer 그 다음에 언제 믿겨집니까? 언제 믿겨주죠 그 정치가가 언제 내물 받았다고? 과거에 받았다고 그러면 그 정치가가 언제 믿어집니까? 언제 받았다고? To have taken a bribe To have taken a bribe 연습이 부족한거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앞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기대됩니까? 현재 기대되죠 올겨울이 언제 평상시보다 미래에 더 더울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This will be expected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기재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를 어떻게 넣으면 될까 어 고민됩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아이 간단한 문장 I want to go there 나는 거기 가고 싶대죠 그쵸 그 언제 거기 가고 싶대 현재 현재 또는 미래 아 이렇게 놔두면 되는거죠 기본 형태의 투구정산은 현재 또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할 때 분명히 투두를 좋아하는 동사들을 쭉 늘어놓고는 내가 공통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 투두를 좋아하는 동사들 원트 있고 또 뭐 있어 원트 있고 또 뭐가 있어 아 샌드 샌드? 샌드 4형식 3형식 전화하냐 갑자기 아 러브 헤이트 그건 둘 다 되는거구요 플랜투두 또 뭐 디사이투두 또 뭐 컨티뉴 컨티뉴 둘 다 홉투두 홉투두 또 뭐 위스투두 계속 가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가는 걸 계획하면 언제 거기 가 내가 거기 가기로 결정하면 언제 거기 가 희망하면 언제 바람은 언제 그렇습니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대외하고는 여기 동사들이 전부 뒤에 오는 투두의 행동을 미래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부전사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고 반면에 반면에 희망하게 예를 들어서 I finish 뭐 eating this 이랬어 I finish eating this 나 이거 먹는거 이거 다 먹었대죠 언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좋습니까 과거에 다 먹었어 이거 다 먹었어요 너는 뭐 미래 먹을거면서 다 먹었어요 이랩니까 그래서 ING 좋아하는 애들은 다 그런건 아니고 얘는 좀 예외가 많지만 원투 이 투두는 거의 뭐 한두개 뭐 페일같은 애들 페일투두 좋아하는데요 페일투모뭐하는거 실패하다 이런거 이런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 투두가 미래의 행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여기다 Will 넣으려고 용쓸 필요 없구요 굳이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Will To Be Going To Be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This winter is expected To be going To be warmer 완전 어색해서 이렇게 안하고요 To be warmer 그래서 여기에서 B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완료부정사 이용해서 수동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구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에서는 뭐 이런거 반갑네요 이거 KT 이런것들 흠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명의리 먼저 가볼까 웰컴 We may be unearned 오케이 이번 코리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발음 듣기에서 아시아라고 절대 얘기 안합니다 에이지아 이르지 이거 한번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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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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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Great actress Emma Thompson 그래서 4번 그래서 4번 저는 파우더 여기 여기보다 더 버전까지 오케이 이상하게 지훈이가 쉬는게 걸리네 네 네 유도한건 아니야 그래서 5번 거야 b 아 c 암 여러분 으 으 으 고 저 어 지훈이가 먼저 얘기할 사연에? 일단 3번은 오믈들인 것 같은데 3번은 안알들인 것 같다 오믈들고 그리고 5번은 테이큰 5번은 테이큰인 것 같다 1번은 슈킹인 것 같다 1번은 슈킹인 것 같다 또 웬인의 생각은? 네가 까만 생각해서 생각들 자 보겠습니다 1번 환영하고 있죠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그쵸? 앉으셔도 됩니다. You may be seated. 앉으셔도 됩니다. You may be seated. Seat의 뜻이 뭐예요? 이리 와. 옙다 앉다. Seat. 근데 이게 물론 좌석이라 뜻도 있지. 근데 이 꼬라지가 됐는데 그럼 좌석은 명사인데 착석하다. 내가 Seat의 뜻을 그렇죠. 앉히다라고 했죠? 앉히다. You may be seated. 네가 앉힘 당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By yourself. 네 자신에 의해서 앉힘 당하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 뜻이라고 수업을 했잖아. 환영한다며.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행사하기 전에 이제 모두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앉으셔도 된다는 얘기는 제발 좀 앉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Korea is located in North East Asia. 얘 없어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I am more 이것입니다. To introduce to you. 그러니까 너한테 뭘 소개시켜준다네요? 소개해줘서 영광을 그렇죠? 뭐 누구를 엄청난 여배우인 에마 톤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줘서 영광입니다. 아너의 뜻이 뭐였어? 나의 영광을 돌리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다를 당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여러분들에 의해서 당했으니까 사실 기쁘다라는 이름은 I am pleased 그리고 이게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I am happy하고 같다고 그랬죠? 감정 형용사뒤에 초보정사가 뭐뭐 해서 어떻다. 소개해서 기뻐요. 영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녀의 아빠가 뭐하셨다 걱정하셨다 그녀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 유학하는 것에 대해서 자 얘도 나중에 나올 건데 얘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자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it is easy for him to solve this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문제 푸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거죠.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 그럼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누가 해외에서 공부하는거야? 그녀 그래서 예를 보고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얘가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며? 그럼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아니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그녀가 해외에서 유학하는거 그래서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동명사는 명사라며 명사 앞에 뭐 묻혀갖고 무심격 소유격 붙이면 그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붙이면 근데 요즘은 목적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앞에 소유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녀의 아빠가 그녀가 해외에서의 유학하는 것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그녀가 해외를 유학하는 것을 걱정하는거죠 이 사람이 유학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학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학하는거죠 그 다음에 모든 좌석이 모든 좌석이 뭐 되어졌겠어 임자가 있단 말이죠 모든 좌석이 임자가 있습니다 except this one except가 뭐죠 이거 하나 빼고 매진되고 표 한장 남았다는 얘기죠 everything was taken 모두 다 임자가 있습니다 차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가 할 때 했었죠 피니쉬가 수동태로도 니가 끝장 난 니가 아니고 Do you Did you Do you finish 의미를 전달한다 했습니다 여기다 목적을 붙이고 싶은 미술을 붙입니다 왜 피니쉬는 원래 목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이때는 미술을 붙여야 할까 얘는 뭐가 아니야 더 이상 미술을 붙여야 할까 이게 몇번째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봉사가 아니니까 목적을 붙이려면 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he was not very set be satisfied with 그 위쪽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번 보면 다음번 잘 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everything was taken 그 다음에 be seated yourself 이런거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d 클린 워시쇼 이것 이걸 주의해서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 왜 나왔지 저게 두가지 그쵸 그것 때문에 나온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본 이 명의함 해석 이 그쵸 쉽게 닦인다 이러면 되겠죠 이 표면은 쉽게 닦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때는 클린은 청소하다 아니면 깨끗하다고 배웠어 아 그러면 우리가 봉사다리야 그럼 얘가 누가 청소한다는 뜻을 오해해 표면이 청소한다 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닦인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쇼 지금까지 뭐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다 아니요 보여 보다 보여주다 보여 쇼미더 쇼미더픽쳐 나한테 보여달란 얘기죠 보여주다죠 보여주고 있는 근데 지금 무엇이 상영되고 있는 중인이죠 무엇이 보여주 이렇게 하면 이게 보여주자로 주자로만 알고 있으면 무엇이 보여주고 있는 중인이야 이거 근데 그거 가지고 무엇이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된단 말이야 그 극장에서 뭐가 상영중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커트로 보지 말고 극장같은데 가닥 포스터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포스터 하나 붙여놓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는걸 여러분들이 본적이 신년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본적이 있어요 나중에 극장가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짓이야 지금 상영중 지금 보여지고 있는 중인 쇼가 원래는 보여주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보여 보이다 보이다 당하고 있는 영화가 이 밑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이런 뜻으로 마우쇼잉 신난만해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쭉쭉쭉 쭉쭉쭉 나갈 수 있을까? 나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까보단 나왔어? 네 아까보단 어르신다 아까 거기가 좀 어려웠나 보다 그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일단 물어볼까 먼저 표시할게요 빌리저스 인 캄바디아 헤브 디스커블드 어 카우 데이 빌리브 이즈 세이크리드 앤 캔 큐어 엘리스 이제는 뭐 이런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빌리브 뒤에 이즈가 나오는거 되게 이상하네요 빌리브 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오네 왜 이따구 모양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큐어 엘리스 이런거 나오네요 네 으 으 으 으 오케이 hangover It is claimed that the cow has cured over over 100 people with serious illness by leaking the affected area 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한게 있겠죠 그리고 이거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바꾸라고 얘기하겠죠? 그... 그... 파이브윙에 대한 얘기하시구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어택팅이 아니고 뭐 어택팅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뜰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지는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풀어볼래? 답을. 답이가 저 물줄채는다. 더 해볼래? 어 더 2. 2. 2. 2. 2. 2. 1. 1. 2. 2. 2. 2. 3. 자 그럼 문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 자 클레임이 뭐 하답니까 클레임 주장하다 그쵸 주장하다죠 블레임이 비난하다고 조금 조금씩 그러면 1일에 클레임드가 뭐 뜻이야? 1일에 클레임드 주장되어진다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그것은 주장되어집니다 get-ia가 주장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뭐 누가 뭐 했다고 취했죠 뭐를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이 리킹 바이 두잉이 뭔 뜻이었어 그쵸 근데 리키 핥다니까 핥음으로써 어디를 핥음으로써 오염된 지역 그쵸 감염된 지역이라고 하면 돼 감염된 부위라고 하면 돼 지역은 좀 이상하죠 신체 지역이라고 하지 않니까 감염된 부위를 핥음으로써 그니까 그럼 어펙트의 뜻이 뭐하다니까 영향을 미치다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뭐에 의해서 세균 같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니까 어펙트를 당했으니까 이디형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주장하고요 언제 치유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로 뿌리는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못 세는다 완료 구정사 그래서 Do have a keyword 했었다고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일단 뭐 보겠습니다 대세대한 얘기 뭐해줄래 뭐해줄래 여기 여기 대세대한 얘기 어 그거는 안맞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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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변수가 아 것이 없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즈에 대한 얘기 뭐 좀 이상한 Believe 뒤에 이즈에 대한 얘기 Believe랑 이즈랑 그 사이에 Believe랑 이즈 사이에 재시청해줬다 그러면 얘가 자 봐봐 얘가 명사가 되려면 대여가 돼야 되겠지 대여 그들 의가 돼야 될거냐 얘는 빼도박도 못하고 동선대여 얘 때문에 저기 생략됐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읽 어 생략됐다 어 뭐 자 여러분들 이제 읽을때 이런거 별로 신경 안써도 되는거 되는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니들이 막상 시험칠 때 이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어떻게 저겨야 돼 이러면서 헤매게 되는 이런거 보고 뭐라 한다 사립부라 자 인문상 해석하면 누가 뭐 왔답니까 캄보디아의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발견했다네 이 소 뭘 발견했어 얘는 당연히 관계대정사죠 소는 소인데 어떤 소 신성한 됐습니까 신성한 소 근데 어찌 신성한 그들이 믿기에 신성한 그들이 믿기에 신성한 아무 그냥 뭐 없어 됐습니까 지들 생각으로는 신성한 이런 뜻이야 지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성한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암소로 달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 사립부라 그러고 그냥 아무 뜻도 없고 이렇게 그냥 끼워 넣은 거야 원래 형태는 대이빌리그 빼고 빌리저스 인 캄보디아 해브 디스커버 더 카우 대디즈 세이크리드 앤 캔 캔 쭈어 엘리스 그러면 이런 사립부를 넣었을 때 효과는 그들이 믿기에 라는 의미가 들어갈때랑 안들어갈때랑 뭐가 차이나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고 글을 쓴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고 글을 쓴 사람의 태도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그 사람들이 믿기에는 막 어? 아주 신성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암소를 발견할 수 없습니까? 나는 안 믿지만 얘들이 믿기 이거 사립부라고 합니다 사립부는 내온상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요만큼 요만큼의 의미 차이를 두는 뉘앙스의 사회를 얘기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는 안 믿지만 이 사람도 믿지 탐보디아의 어떤 시국구석에 있는 어떤 원주민들이겠죠 생각 그러다 게다가 뭘 써서 지금 주장한다는 얘기하고 주장한다 어? 주장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주장은 사실을 주장하는 거냐 의견을 주장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팩트가 아니고 주장하는 거죠 됐습니까? 증명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쭉 나오잖아 어? 이런다고 병이 낫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장되어집니다 이거죠 100명 넘는 사람들 뭐 심각한 질병 가지고 모함으로써 감면된 동의를 할 줄 몰랐어 질병 질병 이렇게 빼서 더 카우 이제 클레인드 투 언제 주장된다 현재 주장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융 이상했다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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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석 이것도 그만 해석은 물론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천문자 이거 나왔어 The beginning of any school year is a field of promise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럼 뒤에 뭔 얘기가 어 뒤에 학교 문제 학교 문제 학교 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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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규칙같은 거 학교 어 학교 연애 시작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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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채워 가지고 어 어 어 rode 저기 어디 어려위 어떻게 또 학교 학교 어 쌀로 어묵 내가 potentially 너 보 그리고 이 약속이 여러분들 생각에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정말 생각하니까 학교 규칙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않지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걸로 가득 채워둘 수도 있다라면 뒤에 있는건 나중에는 0,3,2가 됩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면 끝을 해주면 아! 나 이제 오늘부터 어? 대학교 시작돼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몇시간씩 하고 수학문제 논문대씩 풀고 이래야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름대고 지치고 여름빵때문고 아이씨 잘했다 역시 대학은 정시지 됐습니까? 뭐니요? 우리 미리 추측해봤구요 뭐 답은 뻔하게 뭐 미실거구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첫문장은 그런거구요 It's a new grade, a new year, and a new opportunity opportunity가 뭐에요? 기회 바꿨을 수 있는건? 찬스죠 찬스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아주 쉬운 부분까지 물어보구요 그 다음에 school supplies scene 2 뭐 여기에 응함도겠죠 symbolize this 네 네 freshly sharpened pencils unopened text books and newly bought backpacks 뭐 얘들 있죠 얘들의 공통점이 뭔지 이런거죠 그러니까 수거웨어라는 얘기죠 그게 수거죠 그게 수거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학교지원 문제는 안나옵니다 그래 뭐 결국은 그렇구요 계속해서 물어봤던 소개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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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The beginning of 뭐 안문장 전체대신 왔다 안문장 전체대신 왔으니 약속으로 가져채워서 있는 것은 new grade고 뉴 이어고 뉴 어플 until 이렇게 됩니까? 그 명의 뭐 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다 문장 전체는 아니구요 새학기의 시작은 새로운 학년이고 새로운 연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투에 대한 얘기 도마인 듯 보인다 그래서 학용품들이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듯 보인다 뭘 상징하는 듯 새로 산 가방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새로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주 동안 누가 자, 익사이팅에 대한 얘기. 왜 익사이티드가 아니고 왜 익사이팅이야?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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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얘들이 사물 주워져. 사물 주워. 사람이 아니죠. 얘들이 신나게 만드는 거죠. 신나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캠퍼스랑 복도랑 교실들이 모두 신나게 느끼도록 만들고 또 이것들이 어떻다? 새롭다. 모든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글이 한참 더 있어. 중간에 그냥 끊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팜 리딩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팜 리딩 뭐 이렇게 있죠? 라인즈 온 유어 핸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팜이 불과다. 내 손끝만 이렇게 하는데 이어질 내용 손글 야 이어질 내용을 얘기했으면 문장으로 얘기해야지 단어로 얘기해 그러니까 손 이렇게 봐가지고 그 여기 뭐다 뭐다 하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손글보고만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고 어느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뭐다 자 그럼 네가 있잖아 손글보는 거에 대해서 니들이 글 쓴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글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글을 읽을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가 의미하게 정리하면 손글보는 방법을 계속 쓸 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글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런 손글를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뭐지 뭐 이런 손글보는 방법이 있잖아 이런 손글보는 방법이 있잖아 이런 손글보는 방법에 대한 얘긴 낫다 뭐 좀 더 그런 것 같다 응 그런데 얼마나 읽기를 안했는지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인제 품절에서 봤어? 청문장만 보고 뭔가 예상을 한다 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걸 될 수 있잖아 손글보의 미래를 예상하는 건 아주 뭐 아주 뭐 아저씨가 뭐 시간 낳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지 네 누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한 얘기 나왔어 한 얘기 나왔어 한 얘기 나왔어 믿은이 지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네 그니까? 저거 한 문장만 볼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 자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손금은 너의 삶을 예상해 보고 읽으면서 너의 돈을 네 손에 있는 라인을 네 아 그러니까 녀석 읽은 거 아니면 읽으면서 그 원하는 아니 그냥 이거 읽으면 너의 삶을 예상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A는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손을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안 믿는다 이런 거 아니야 문장의 그 뜻이야? 연속도까지가? 아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삶이 그들의 손에 새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네네 네 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손에 보면 그들의 인생이 다 이렇게 딱 찍혀 인프린티드 되어 있다고 믿는다 믿는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수로 시작하네 알겠습니까? 아까 명의했으니까 이거는 It is believed It is believed It is believed 으 게 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뭘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풀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뭘까 그 초 뭔가 그래서 뭐 예하고 예를 말해 아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음 하나 더 남았죠 그쵸 이거 하고 그 같은 거 하나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할래? 으 으 저 바이 아 아 저거 일이지 빌리브도 저거를 그 뭐 이 문장도 이 문장도 아 아 에브리 원스 라이프 이즈 아 에브리 원스 라이프 에그리 원스 라이프 비니브즈 비니즈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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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뭔데 아닌 거 같아요 예 예 5 Som 4 에 으 번 음 으 으 accountabilit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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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